아니, 아니, 좀 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, 어? 조우양 씨가 스케줄 입고 할 허벅처럼 못 나온 게 당신들한텐 기여라는 거 몰라? 눈이 그렇게 흐리멍텅해서야 자신감 있는 표정이 나오겠냐고. 죄송합니다. 기회 줄 때 잡아. 감독님, 제대로 된 그림 나올 때까지 빡세게 돌려주세요. 물론입니다. 정신 차려라. 밀어주고 싶게끔. 예. 이 눈만 불어내린다고. 사실은.